갑자기 저는 떡 좀 해봅시다 둘이 닮은 거 알아요? 저희 진짜 닮았어요?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저는 연습생 때부터 계속 쭉 규진이랑 닮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요 사람들이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느낌이 있나봐요 언니는 완전 강한 이상이고 완전 이 고양이상에 고양이상에 그래서 강화이상이랑 고양이상인데 어떻게 닮았지? 어떻게 그냥 닮은 거 같아요? 이런 팔을 보면 본 적은 있어 맞아요 맞아요 둘 다 머리카락을 비슷하게 해서 그런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쵸?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자세히 보면은 잘해됩니다 지금부터 안 들러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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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Ö 아하하하 deficiency